우퍼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나와요? 2013년 개발 모델 MB4530A 사운드바 우퍼 스피커에 소리가 안나올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 후 설정해보세요. 먼저 우퍼 스피커 전면에 LED가 켜져 있나요? 우퍼 스피커에 LED가 켜져 있지 않을 경우 전원 콘센트를 확인해주세요. 연두색 LED가 깜빡이거나 빨간색 빛이 정지되어 있으면 본체와 우퍼 사이 연결이 끊어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설정해보세요. 본체 정지, 메모 버튼과 리모컨의 6번을 동시에 5초 이상 누르면 본체 디스플레이에 WL 리셋이 나타납니다. WL 리셋이 디스플레이가 되면 우퍼 스피커 후면에 있는 페어링 버튼을 뾰족한 도구, 볼펜 등을 이용하여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우퍼 스피커 전면에 LED가 빨강색과 연두색으로 번갈아 깜빡입니다. 우퍼 스피커 전면에 LED가 빨강색과 연두색으로 번갈아 깜빡이면 본체 및 우퍼 스피커의 전원 코드를 전원 콘센트에서 뽑으세요. 잠시 후 본체 및 우퍼 스피커의 LED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확인하고 약 1분 후 본체 및 우퍼 스피커의 전원 코드를 꼽으세요. 본체의 전원을 켜주세요. 우퍼 스피커 전면에 있는 LED가 연두색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멈추면 정상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본체와 우퍼에서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youtube needed 7 끔 계속 끔 3 5 2 1 7 1 6